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춘 입니다 누구시죠 도라지씨 도라지님 오늘은 저희가 영상을 찍을게 뭐죠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찍을거죠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을라 그랬는데 해가 졌으니까 잠을 자러 갑시다 어디로 가실까요 잠자러 무슨 집으로 갈까 이쪽으로 와라 낚싯대 공격 안되네 자 잠을 자러 가봅시다 따뜻한 곳이다 아야 오늘 아춤 것도 해주셔야죠 네 따뜻한 곳이니까 여기서 잡시다 따뜻하죠 따뜻합니다 이제 장소를 섭외해주세요 어디 어떤 장소가 좋을까요 일단 평지가 좋겠죠 용평지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평지입니다 아 네 여기 좋네요 빨리 오세요 여기다 여기다 해요 딱 여기 거축물도 없고 이렇게 평지니까 합시다 지엔틴 삼촌 갖고 아춘 받았구요 그리고 몇개 아 여덟개 그리고 그 유튜브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얀색 아니 검은색 검정색 벽돌 양털 있어요 양털 있죠 양털을 아춘한테 주세요 네 아춘 검정색이 아니라 하얀색 같은데 하얀색으로 해요 오케 이건 너무 어둡잖아 예 하얀색으로 하얀색 양털을 주세요 하얀색 다시 꺼내야 돼 네 꺼내주세요. 여깄다. 빈세이 왕토스. 이야 풀파워. 잘생긴 도라지님 감사합니다. 이야 풀파워. 계속 꺼내기. 어우 침대 쿠션. 어우 쿠션. 좋은 침대. 그쪽이 아니에요. 좀 더 가운데로. 난 그 엉덩이 타자고 보고한다고. 좋은 쿠션. 쿠션 보소. 예 마이오맨이다 마이오맨TV. 몇 칸으로 하지? 좀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가운데에 플레이 버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큰데요? 안을 언제 다 채우지? 안은 삼촌 채워드릴게요. 여보세요? 너를 사시면 안돼요. 뭐야 여기 아닌데? 네 여기죠. 올라가주세요. 좀 더 올라가야 되네. 어우 너무 높이 올라갔다. 새로운 거 같아. 나도 위로 올린다. 이렇게 유튜브 배경을 만들고요. 네. 좋겠습니다. 아주 혼자서 하세요. 거의 안 남았다. 얼굴이 안 보여주고 싶어요. 창피해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다 채웠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태웁시다. 아니죠. 그 유튜브 로고 삼각형 모양을 TNT로 만들어야죠. 플레이 모양을. 삼촌이 점 찍을게 만들려면 꼭지점을 찍고요. 꼭지점이 몇 개죠? 삼각형은? 세 개. 삼각형은 꼭지점이 세 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여기서 꼭지점을 찍습니다. 엎으셔야되나? 네. 그리고 거기에다. 밤이죠? 잠자러 가요. 오케이. 화약 냄새는 TNT에서 잘게요. 삼촌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침대. 삼촌 침대 만들어주세요. 아, 침대 만들어주세요. 일인용이에요. 일자분. 집가서 자세요. 잘 자줄게요. 제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제가 설치할 줄게요. 세 걸 더 자야지. 세 걸 더 자야지. 아이고. 엄마. 이 뻐근하구만. 이제 이거 부십시다. 그래야지만. 연결이 되겠죠. 더 많이 오세요. 더 많이 승을 가세요. 이렇게. 이 정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봐야 되니까. 몇 가지만 오세요. 삼촌 있는데. 몇 가지만 오세요. 아, 추는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예. 레드스톤 파워. 끝. 끝이야? 아니죠. 됐다. 선자병을 만들고. 선자병. 뭘 그렇게. 열정하고 계신가요? 응? 이거 하고. 이거 아추에 하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아추. 왜 위라 하는 거예요? 네? 왜 위라 하는 거예요? 왜 위라 하는 거예요? 네? 왜 위라 하는 거예요? 왜 위라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똑같죠? 하나 둘 셋. 네 개 주. 도시 내려오세요. 잠을 자요. 도시 내려오세요. 도시 내려오세요. 도시 내려오세요. 일단 불 좀 불 켜고. 네. 징도를. 다른데에서 불 켜자. 아 이거.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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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 아. 엠. 웅. спокой. 굴착기. 엥. 야. 부쳤어. 부쳤어. 나 들어갈게. 여기서 잠잘게. 빡지 빨리 자요. 올라오세요. 침대가 안 설치되. 올라와서 침대 설치하고 자면.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찍겠습니다. 만연은. 그럼 이따가 끝이네요 참 재밌네요 재밌는 영상 자 걸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근데 이건 하트지만. 이거 먼저 터뜨릴게요 빨리 다른 것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여기 좀 박살났잖아 구독도 눌러주세요 어디갔지 이거 근데 언제 고쳐 여긴 안 고칠 겁니다 여기는 유적지에요 저희의 유적지 울탈을 쳐서 하트 어디갔어 하트 아까 체면 도연이가 깼잖아요 깨버렸잖아요 포카시켜버렸잖아요 근데 하트 아까 체면 몇 조각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삼촌 삼촌 삼촌에 보는 쪽으로 가야지 불타는 아춘 불타는 아춘과 불타는 아춘과 엔딩을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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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마사지.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많이많이. 좋아요 아